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창배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양념통닭 준비했습니다. 저 창배 잊지 말아주시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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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가 칠리 친구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오징어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맛있는 식감이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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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너무 맛있어 계란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진짜로 치킨 치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와우 감사합니다.